지금 여기 턱 찢어지고 지금 발목 펴고 지금 이러고 왔는데 좋아, 좋아 나 초콜릿 하나 주고 나는 집에서 제일 좋아 네 버블진트 기초링 검정치마의 좋아보여 였습니다 왜 남자들은 꼭 여자 헤어지고 나면 좋아보이고 막 그러죠? 있을 때 잘해야지 말이요 자 다음 곡도 버블진트입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남자 성격 A형일 것 같아 그죠? 쉬어, 쉬어, 쉬어